다리마왓고 먹냐무소입니다. 자 옆에 갈게요. 옆에 갈게요. 그 정도가? 아니 그리 위험한 음식인가 레몬이? 잠시만요. 지금 세븐이가 급을 주는 것 같은데 비장시 레몬이 등보봤을때 쏙 씹히게 됩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더라구요. 아니 무슨 말 듣고 또 그렇게 많은 맛인가 한 입에 넣어서 그냥 아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는 귤이구나 아 귤이네? 그리 세뇌를 시켜주죠. 어차피 미각도 잃으셨는데 아 별로 안시나? 난 그걸 먹어보는 사람 몇 명이 없습니다. 뭐 비제분들은 먹어봤대지 어차피 비제이신데 잠시만요. 표정이 벌써부터 아프십니까? 아니 왜 시? 벌써? 벌써 왜 시지? 저도 아까 레몬 소리 들었을때부터 아니 레몬이 가능하나 왜 시오? 저도 아까 레몬 얘기 들었을때부터 시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드시보실지 병원에서 파는 레몬 비타민이 있답니깐 레몬 비타민이 있답니깐 아 그거 시던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옴틀인데 옴틀인데 좀 신기한 마리 들어가있어 미안하고 옴틀인데 안에 신기한 신대미 한 마리 들어가있어 레몬 하나 드셔보실지 레몬한거같이 그정도로 먹을수있지 레몬은 장인 차를 다 데편네 누가 이거 내 뒤에 창문 내 창문 아이씨 넣으시지 잠깐만 자 잠깐만 예승님 안대도 감아보고 있습니다 네 저거 차장님 보자가봐 아니 저거 비해 창문점에 있는거 뭐 사가면 있는거 근데 아 다치 다치는데 다치는데 잘 맞네 아 시다 아 왜 시지 저도 약간 좀 입이 저 속이 시입니다 아 아까 저기 먹고 해빵할 때 있다 아이가 레몬 3가각에서 볼거 아 맞네 맞지 맞네 어 아 아 다이아야 지금 레몬 사러 가고 있다 어 이따 메몬 이렇게 쓸 때 레몬을 생각해라 그치 그치 칠 모습만이 나오고 어 칠 모습만이 나오고 갔다오 일단 사는 정신이 아마 할거같아 저도 사실 아직도 일하고있나 뭐 진짜 오래 일하네 아 아 아 안 내놓은 취향 안 나오십니까 어쩐 왜 치우겠어 나오지 아 안나오나 피가 들어있다 아 진짜 근데 레몬을 그냥 이렇게 먹느냐 귤 먹듯이 10개씩 없지 이모 레몬 좋아하는거 같네 나 귤도 10개씩 먹는데 어 그 전도사가 그 그 레몬 좋아하는거 같다 아 아 아 난 레몬을 저리 먹으면 좋겠는데 아 아 레몬을 예 그 그 그 그 비타민C 때문에 그리 드시는겁니까 전도사에 그 그 그 아 피부가 좋은가 아 아 미디 냐고 아 아 내모님 피우고 좋슴만 아 내모님 피우고 피티도 받으시고 빨리 그짝 열심히 하시네 아 아 생 메모를 예 한 가지 씁니까 앞서에서 보네? 디톡스에 보겠다고? 자 비황씨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큽니까? 아니요 원래 이만한텐데예? 비황씨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앞서는 같은 거 같아요 그 이거 차 안에 있어도 되는 게입니까? 밖에서요? 네가 오고 네 차에 오면 됩니까? 아니아니 그 그러면은 조금 밝은 데로 가시다 네 아니 왜 큰 걸 사왔지? 자 일단 까있소 아니 왜 이거 제일 큰 걸 사왔지? 아니 까입니다 그 대자를 샀는데 대자를 모르겠네 대자가 모르겠네 대자가 모르겠네 제일 작은 거 샀습니다 네 안 큽니다 아 이건 원래 큰가요? 네 아 그래 일단 까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네 자 우리 밝은 데로 좀 깎게예 네 여기 두 개 있는데 이미 두 개 아 자 자 자 자 제가 뭐 파무소에서 왜 심포받 나왔지 아십니까 네 묶음으로 파나고 혹시 난 남은 귀 네 그랬을까봐 일단 그림나왔는데 일단 내놓으놔 자 일단은 자 요 밝은 데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 이 뭔데 자 요아 칼이 없나 네 요기 깐지 뭐 그 그냥 까면 돼 네 발견 데로 왔습니다 네 네 네 자 작은 모니터 좀 주실랍니까 응 자 작은 작은 그 반찬거 좀 주이소 반찬거 그치 차 뒤로 나온다 어 뭐래 이게 없던데 이거 까고 있을게 또 근데 근데 제가 좀 잘 놀랐을까 하는데 저거 어렵습니까? 저거 어렵나? 아 아니에요. 매우구나. 아닙니다. 어. 아, 저 새끼. 오토파이 갖고 또 힘들다고 또 매피하는 거 아이가? 어. 자. 자, 매력이 있습니다. 와, 엄청 놀랬다. 자, 매력을 봅시다. 자, 주양 씨. 여기로 좀 밟은 데로 오이소. 시간은 또, 제가 또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 다 깠습니까? 깠습니다. 어. 이게,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응.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응. 아,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아, 이게, 뼈테라야 돼? 응. 정말 아는구나. 제가, 뼈테라야 돼. 아, 이게. 아, 이게. 자, 여러분. 자, 그치, 이제 폰 그치대도 해놨고. 지금, 이제 할게거든요. 깔고 있습니다. 네, 다 깠습니다, 이제. 아니요.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둘하고 다르네. 껍데기가 없으면 좋겠네. 그치. 그치. 당겨져요. 우리는, 작게 된 거잖아. 약만 작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치. 다 펼쳤다, 이거. 그치. 다 펼쳤다, 이거. 그치. 너희야, 이렇게 까져야 되나. 이게, 이거, 이런 거. 가져야 돼. 무슨 게 아니거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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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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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자. 자. 제도사님. 자, 이사님. 자. 예. 자. 됐습니까? 자. 잠시만, 예. 시간 세정 좀 많이 씁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네. 네. 아, 예. 다이아님. 몇 초 됐지? 35초. 자. 자. 아, 특수 깼다. 자. 두근.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미안하셨는데. 어? 네, 알았어. 컷. 컷. 자. 결정을 끼라고 해? 자. 시간 갑니다. 20초. 15초. 15초. 자, 10초. 5. 4. 3. 2. 1. 스타트! 신총. 5. 10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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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꼭 쓰는데? 전도사야 어 힙합 나 쓰겠구나 전도사야 인마 아니다 아니다 형님 스톱했다 스톱해놨다 1초 흰바람은 원래 3초에 났다 3초에 흰바람은 3초에 났는데 형님이 음악 끈다고 음악 끄고 다시 쓰던 느낌 이거 진짜 아니다 다이아이가 웃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3초에 끝났어 근데 음악은 내가 이거 정지신다고 이거 정지신다고 그랬거든 아이고 1초 1초 3초 원래는 32초 네 맞아요 아님 다시 할까? 아아아~~~ 웃음 아이다!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뭐했다? 이거 영상을.. 다시 받으세요! 형은 이야기했어! 나 이 사람이 안 나오는데 한자도 각오하고 있었대 잠깐만 승리해 주? 승리해 주? 승리해 주? 승리해 주? 아 맛있다고 하세요 어 실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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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도 각오하고 있었대 근데 이거 느낄 때 그이 약간 그 레벨지에 압으로 올렸거든 느낄 거든 아 근데 아니 다이아야 진짜 근데 다이아야 마지막에 시간 안 보인다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코니 짱링니? 봐봐 승리해 주? 승리해 주? 오오오 오오 오오 아 시간에 안 보인다 내가 이제 работende 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아 아 맞나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오 아 진짜 근데 신규보다 그 시간을 능기면 어떻게 되는지? 5초만 더 해주세요. 40초. 네. 40초. 아까 솔직히 성공했었거든요. 맞다입니까? 40초. 안돼요? 아까 성공했었거든요. 정말 맞지 않네요. 저 지금 규장이가 미안해서 규장 얼굴은 못 보겠는데 다 미안할 때 성공할 때 가슴 시진하다. 아니 그 얼굴을 안 치다 보니까 저 얼굴만 웃음이 자꾸 터지는데 왜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매운누나 이거 앉아서 이렇게 들게. 이거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근데 내 눈이 작아. 어? 원래 차가운 거였어요. 이따가 끝난다 오면 그치 맞죠? 자 형님들 새로 하겠습니다. 내 눈이 똑바로 뜯기. 1회 뜯기. 몇 초? 한 32초? 1초. 안타깝다 했네. 32초. 1초인데 내가 음악 뜬다고 했다. 1초에 스톱을 했거든. 32초에 끊었다고. 뒷바람은 불고 한참 있다가 슬픔을 했거든. 아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까보다 크거든. 와 이젠 안 될 것 같은데. 나 땀이 꽂았다. 어떻대? 어 처음에는 쓰러 쓰더라고. 응 그럼 나중에 이제 삼켜야 될게. 응 자 닦았습니까? 응 자 닦았습니다. 자 전부타지 전부사야 자 자 있어보시오. 자 일단 아직 시간 좀 많습니다. 자 갑니다. 고마워. 자 25초 남아 있습니다. 왜 내구만. 자 20초 자 15초 자 19 8 7 6 5 4 3 2 1 고 5 5 5 5 6 5 6 6 5 6 6 5 5 5 5 5 6 5 5 5 5 4 5 6 5 6 5 6 5 5 6 5 5 하트 형 이리와봐 하트 형 이리와봐 아 알겠다 재료진가 뭐 걸린다 아 이게 부여장돼지 전부다 고맙다 어 아 다이어트 형 고맙습니다 내 그냥 하나 남은거 그냥 먹어볼게 응 뜯어줘봐 자 이거 남은거 잠시만예 잠시만예 그냥 가거려가지고 쓴거우면 녹을때 살짝 보자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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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지금 지금 안된다는데 지금 30초 희빠람은 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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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된데 내가 살아야 돼 그럼 까지마시오 그거 이모가 봐 까지마시소 이모가 못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희빠람이 안되지 왜 네 어땠다 어땠다 내가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먹어볼게 네 너도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세븐아 고맙다 세븐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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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근데 두번째는 먹어보니까 첫번째 한번 먹어봤다 아이가 한번 먹어봤다 아이가 어 근데 처음보다 잘 먹게 응 응 응 요거 또다른다 아이가 응 응 근데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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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고잎이 낫거든 응 아 두번째는 잘 넘어가는거 같다 원래 응 아 쉽거나 두번째는 낫더라 아 진짜 아 첫번째보다 그럼 세번째도 낫더라 어 근데 이모가 내가 내가 세번째도 낫더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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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응 아 아 어 물 많이 넣었겠다 아 아따아 들리더라 호박기는 아따아 내놓아봐 떡장까지 껍질을 껍질을 껍질해 응 개창원 안온다 응 자, 저거 해볼께예 그래, 웃기다 먹는거로 웃기잖아 그냥 재미로 한번 먹어볼께예 어떤 맛인지 자, 잠시만예 아니, 천천히 드세요 어차피 마이잖아 네, 맞지 맞지 천천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지금 속이 흙수로 안좋거든예 아... 뭐, 층수는 없는데 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먹는 느낌입니다 reflections 분부 그럼 뜨거울? 찜호 콧 맥 케이크 네,fish 네, mobility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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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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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 찍었네 이공 좋아요. 맞아요. 코 좀, 코 물 다 나옵니다 지금. 아, 잠깐만, 잠시만. 지금 죽는 거야? 어? 죽는 거야? 와, 자기가 나온 것 같은데.